아니 저기 완전히 왜 우리가 이제 그 추운 야외 나가게 되면 무릎담요 많이 덮듯이 엉덩이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허벅지도 추우셨죠. 허벅지 뿐이에요 쭉 내려와서 나 종아리도 정말 추웠었는데 아래 밑단 끝까지 전부 다 이렇게 안에 그냥 일반 퍼가 아니라 일반 그냥 긁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그냥 기모가 아니라 완전히 무슨 담요 마냥 지금 제가 손으로 이렇게 쓸잖아요. 그러면은 손으로 다 이렇게 결이 바뀔 정도로. 너무너무너무 정말 따뜻하면서도 이 털 안쪽에 기모감이 두툼하게 들어가 있는 이거는 진짜 밍크 담요가 안에 그냥 내 360도를 몸을 다 감싸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엉덩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체 360도니까 앞쪽까지도 전부 다가 다 밍크 담요처럼 하지만 또 이런 거 입으면은 되게 또 아우 불편해. 막 안 끼고 아니면은 간질간질하고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. 근데 신축성도 워낙에 또 좋아가지고 그리고 뻣뻣하지 않고 되게 정말 부들부들하게 해서 어머 너무너무 정말 이렇게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는. 결이 지금 제가 손으로 쓸면은 손으로 쓰는 대로 이렇게 진짜 결이 바뀔 수 있는. 네. 이런 안쪽에 밍크 기모를 다 본딩을 해서 넣어드리거든요. 근데 이런 거 따뜻한 거는 알겠는데 그러면은 날씬해야 되잖아. 이런 말씀도 하시죠. 날씬한 것도 우리가 포기를 못하죠. 그래서 지금 제가 디자인을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 지금 인디고 컬러부터 출발을 하게 되면은 워싱이 또 쫙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허벅지 이런 라인들도 늘씬해 보이죠. 그 다음에 이런 골반 라인도 예뻐 보이죠. 스티치들도 색상 맞춰가지고 그리고 일단은 허벅지 라인이 가장 늘씬해 보일 수 있는 이런 워싱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나 겨울철에 살이 찌는데 안쪽이 뚱뚱하게 좀 보이면 어떡하나 걱정 없이 입으실 수 있겠고요. 이런 스티치들까지 같이 한번 보시고요. 그렇죠. 이거는 지금 이제 인디고 칼라고 또 한 가지가 또 이제 네이비 칼라가 준비가 되는데 네이비 칼라는 실제 화면에서 보시기에는 약간 좀 어두운 톤으로 보시겠지만은 실제 받아보시게 되면은 이런 주머니라든지 가장자리 이런 스티치들이 좀 약간 톤온톤이에요. 색상이 같은 네이비 톤으로 들어가면서 굉장히 안정감 있게 보이고 그러면서 따뜻할 수밖에 없죠. 완전 이거면은 진짜 이거면 되지 않을까요. 아 내복 입지 마시고요. 안쪽에 진짜 쉐어드 민크를 깎아 놓은 거 마냥 맞아요. 따뜻하게 포근하게 입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보드라워 좋고 따뜻해서 좋고 또 있어요. 다시 한 번에 또 갑니다. 블랙 컬러까지 갔는데 블랙은 우리 여성분들이 진짜 좋아하는 게 나신해 보이니까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게 이 블랙 칼라인데 워싱이 굉장히 예쁘게 들어가 있잖아요. 실제로 이런 워싱이 입었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제가 입은 걸로 보여드릴 텐데 제가 입은 사이즈가 26 사이즈예요. 근데 블랙 칼라라서 일단 제일 첫 번째가 느신해 보이는 것도 있지만 아무리 블랙이라도 아무리 블랙이라도 안에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거 안에 다 이런 털이 들어가 있는 게 맞잖아요. 누가 알아요. 누가 알아요. 근데 어쩌면 이런 빛이 나와? 이런 말씀들 하시거든요. 맞아요. 그게 뱅뱅입니다. 신축성은 신축성대로 워낙에 정말 이런 주머니 라인에서 편안하게 다 늘어나고요. 그 다음 밑이라고 해서 앞쪽 그 다음에 엉덩이 뒤쪽까지 엉덩이에서 굉장히 예쁘게 딱 떨어지는데 이런 엉덩이는 특히나 이 주머니 안쪽까지도 기모가 있기 때문에 두 번 더 따뜻한 거고요. 그 다음에 허벅지 라인 쭉 워싱 다 들어가 있죠. 그 다음에 종아리 라인부터는 사실 우리가 너무 달라붙어버리면 뚱뚱해 보이잖아요. 달라붙지 않으면서 앉았을 때 굉장히 신축감이 좋고 실제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거 안 해도 다 똑같이 이렇게 손으로 쓸면은 막 쓸리는 이런 기모가 다 들어가 있는 게 맞아요. 맞습니다. 진짜 따뜻하겠다. 그런 생각 드실 거고요. 여기까지.